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한 마을 뒷산에 추락했습니다 지난 26일 중북 증평군의 공군 F52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1978년에 도입돼 6610시간을 비행한 낡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설계 수명은 4000시간 정도 타면 수명이 다 했다고 보는 것을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더 쓰는 걸로 해서 지금 타오는 거죠 다른 나라에 그냥 줄 수가 있는데 보통 1달러 1불 줍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조종사는 150억짜리 조종사 그러나 설계 수명을 훨씬 넘겨가며 하늘을 날고 있는 한국 공군의 F55 전투기들은 예정보다 2년 더 불안한 비행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차기 전투기 도입사 이른바 FX3차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고잉사의 F15SE 기종을 기종 결정 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거내온 FX3차 사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F35와 유로파이터, F15SE 등 3개 기종 가운데 가격 조건이 맞다는 이유로 F15SE가 단독 후보로 결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방사청은 없애든지 아니면 대수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청이 2006년에 출범할 때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장 투명하게 가장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방사청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가장 좋은 무기라는 전제는 다 사라지고 없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투명하게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마침내는 역대 공군참모총장들까지 F15SE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라도 어떻게 앞으로 40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 전력이 될 자기 전투기를 구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성능은 따져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가장 값싼 항공기를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FX 3차 사업의 기종은 원래 작년에 결정하기로 됐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려 선정 시점이 여러 차례 번복됐고 결국 이번 정부로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추위 부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나오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